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시행되었던 정책은 대부분 한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정책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따라서 주택매매허가제도 덕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택매매허가제 같은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더라도 우리는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허가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언포에 거칠 것인가 아니면 급히 거두어드릴 것인가는 세 가지 점을 보시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정부의 상황은 첫 번째는 우리가 밀어붙이면 다 되더라는 겁니다. 상당한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 강남 집값 폭동을 강제적으로 누르는 정책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가? 이른바 포퓰리즘입니다. 세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법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얼마든지 합법화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주택매매허가제의 실행가능성 여부를 여러분들이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택매매허가제란 무엇인가? 주택거래를 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허가하지 않으면 주택매매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출규제나 분양가 상환제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초강경 정책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실행한 전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우리 역사에서 이런 조치를 시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인 2003년에 잠시 검토했다가 우연 소지와 여론의 강한 반발 때문에 거두어들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택매매허가제의 충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매매허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공식화할 경우에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은 상당히 클 걸로 봅니다. 사람들은 설마 설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자본주의 체제를 티엎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 주택 소유자들인 소수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박수를 우리에게 보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다를 이야기하면 중산층 이상을 공격해서 서민대중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 항상 이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불리하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기와 득표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완전히 주택매매 정책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생각하지만 이 정부 사람들은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봅니다. 정말 사람들은 설마 설마 했는데 이 양반들이 정말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티엎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판단을 굉장히 굳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과 위험에 반반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겁니다. 이를 김현미 북토교통부의 장관은 착하게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난리 수준 정도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기 때문에 놓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정신이 혼무해지면 끼리끼리 의견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난리 정도가 아니고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주택매매 허가제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명지대 부동산학부의 교수로 있는 권대중씨는 중국은 물론이고 자칭 시장경제한다는 나라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실시한 사례는 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초헌법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문정부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이고 뭐고 관계없이 필요하면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사실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아주 과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형성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특수재하도 아닌 실물시장이 없는이 존재하는 그런 자유시장구조를 파괴하겠다는 발상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조인인 좋은 법무법인의 박일규 변호사는 맹백한 헌법에는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가제는 바로 초헌법적인 조치다. 정부가 시장을 적으로 보고 규제의 일변대로 가는 것은 헌법 점심에 합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헌법 위헌 조치라는 거죠. 청와대의 핵심 수석 입에서 위헌적인 그런 조치들이 마음껏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은 향후 전망입니다. 아마 오늘 오전이나 오후 중에 청와대는 서둘러서 진화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수석의 사견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끊고 진화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옮겨지기보다도 그냥 해프닝 수준에 머물고 많을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워낙 위험한 정책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 뭔가 눈이 시인 상태에서 주택매매 허가제를 강행하는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런 악수를 두게 되면 집권 세력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이 부딪힐 겁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저항을 보이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재산 빼앗아간 것은 참을 수 없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수석 이하 핵심 관계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루속히 거두드리는 것이 여권의 표를 그렇도록 여러분들이 여권 사람들이 열망하는 표 얻는 데 도움이 안 될 거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